안녕하세요. 캄스예요. 캄스 아카데미 원장 이상화라고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자면요. 우리 스파니스트의 손 상태가 우리 살롱 고객님의 두피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파니스트의 손에 피부염이 있다면 고객님의 두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코코넛 오일과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은 스파니스트의 손을 보호하고요. 천연 계면화성제가 들어있어 두피의 과산화지지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캄스테라피의 시너지 오일은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스파니스트와 고객님들 두피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프론트는 페이스라인의 중심으로 약 3cm 간격으로 도포해 주시면 돼요. 염색 시술 전에 미리 준비해둔 천연 보호 오일을 두피에 꼼꼼히 도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술자의 손에도 자연이 묻게 되겠죠. 그런 다음 실리콘 장갑을 끼고 시술에 들어간다면 두피도 보호하고 실리콘 장갑으로 인한 손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부 접촉을 해야 하는 네크션에 천연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있어요. 합성화학 세정제는 네크션에 남아서 피부염과 같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해수를 이용한 천연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장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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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